견과류를 다 정리해가지고 견과류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응 뭐하시죠? 예 견과류 정리하고 다음 영상은 마지막으로 홍식입니다 이제 혹시 없습니다 마지막 나무 내홍씨 신선생이 다 먹어요? 네 마지막 나무 내홍씨 신선생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무 내홍씨 신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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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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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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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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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보약을 해가지고 맞지?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